아..뭐야.. 엄마! 뭐? 자꾸 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 들려! 뭐? 부스럭거리는 소리 어디? 여기! 저기에서 들려 뭐야? 왜 저렇게 열심히 찾아? 뭐야? 다시 자야겠다 아..자꾸러 뭐야 엄마! 뭐? 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자꾸 들려 뭐? 응 뭐야? 엄마 바보 같아 왜 저렇게 찾고 있는 거야? 장난 좀 더 쳐야겠는데? 엄마! 왜? 부스럭거리는 소리 들려 대체 어디서 들린다는 거야? 이 방에서 그리고 다시 job 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아흐흐흐흐흐흑 바보 엄마! 부스럭거리는 소리 들려 엄마!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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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..바보 같애 엄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울지? 아.. 궁금해서 못 참겠다 엄마! 왜? 또 부스럭거려? 아니! 엄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울어? 내가 그거 한마디 했다고 여기저기 다 뒤지고 왜 그래? 사실 널 낳기 전에 너희 오빠가 있었는데 네 오빠가 맨날 이 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장난치지 말고 들어가서 자라 했더니 그 다음날 이 방에서 사라졌단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